안녕하세요 참치입니다 자주 가는 가라수길 브루크림 햄버거 집에 다녀왔는데요 역시나 사랑을 붐볐고 모두가 커플이었습니다 참 재밌죠 암튼 저도 주문을 하고 이렇게 기본 브루크림 비브론하고 저는 치즈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도 놓은 치즈 그리고 칠리 칠리 치즈프라이어였나요? 네 아무튼 그렇고 네 강추드립니다 여기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라도 시원하고 맞죠? 이렇게 금방 다 먹어버렸지요 진짜 맛있습니다 칼로리는 잘 모르겠어요 네 햄버거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언박싱을 해보죠 이렇게 칼칼로 초심스럽게 슥 슥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홈이 있네요 아 뭐지? 아 하드케이스 손잡이 부분이네 아 이 그 종이 박스 채로 이렇게 들 수도 있게 해 놓은 건가요? 아 그럴 리 없죠 네 그냥 포장일 뿐 입니다 네 아 잠시 뿅 네 아 네 일단 열어봤습니다 어 리프로듀서 스티커 이런거 왜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워모듀도 그렇고 네 두개나 주네 자 매뉴얼 샤라라락 고수는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다 굿 내려놓고 요 6개는 스피커 아랫부분에 달 수 있는 스파이크 굉장히 견고하네요 마감도 좋고요 금속입니다 금속 무거워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 파워 케이블이 있고 요거는 오 이거 설마 그냥 제습제 같은데요 저는 생리대인줄 아 죄송합니다 있을리가 없죠 전원 케이블 두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포장이 깔끔하네요 네 자 이거는 스파이크랑 바닥에 닿는 부분에 요렇게 고무 마킹으로 보유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고 이걸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조심스럽네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데모다보니까 쉽게 이것도 더빙이인데 참 화면 보면서 너 열었습니다 열 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천 주머니로 포장되어 있는데 아 이 부분이 아랫부분 같습니다 패시브 라디에이터 부분 같아요 열때 좀 조심스럽게 열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부분이 손톱 같은 거 찍히면 짜고 생기거든요 아 이거 좀 높이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들기가 힘듭니다 가뜩이나 허리도 안 좋은데 잠시 휴식 네 짠 꺼내왔습니다 참고로 스파이크 그 이제 돌려서 오른쪽부터 숑숑숑숑숑숑숑숑 숑숑 숑숑숑 돌려서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제가 테이블에 액축을 올려놓고 제 배는 오버워치에 한조의 형상이 그려진 오버거지 티셔츠 있죠? 같이 게임 하실래요? 한 조 600시간이나 했답니다 잡다린 거 맞고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려주면서 스파이크 같은 스피커 지지대를 돌려가지고 달아주면 됩니다 두 개 다 달아주시고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나사 돌리듯 손으로 돌아가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세게 하면 좀 데미지 입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바닥하고 스파이크 부분하고 마찰하고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게 쿠션 역할도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포커싱이 안 맞네요 저렇게 미리 올려놓고 뒤집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려놓고 올려놓고 그 밑에 저 고무를 이렇게 낑겨도 되는데 낑겨? 아우 표현 고급스러워 그냥 이렇게 저녁 올려놓고 이렇게 이쁘게 올려놓고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심해야 돼 고개 만지면 안 돼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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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 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입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음성이 나온다는 건 더빙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영상은 더빙이에요 제가 화면을 보고 제 행동에 맞게 더빙을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아 조심 조심 저 알루미늄 부분 만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뒤집었습니다 아우 디자인 이뻐요 음 자 요렇게 음 이게 168만원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거 200만원 넘어야 돼 이거 자 암튼 요렇게 제가 정면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토포커싱 이 아 됐네요 네 네 트위터도 달려있고 음 오토포커싱 그렇지 로고 리프로듀서 로고 트위터는 보호가 이렇게 철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퍼는 요렇게 좀 뭐 이것도 아마 알루미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볼륨 노브 아 볼륨 노브가 아주 미세한 그 스텝이에요 저걸 뭐라고 하더라 암튼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게 아니고 딱딱딱딱딱 걸려요 네 리프로듀서 스티커 그리고 앱이파이브 유저 가이드 네 매뉴얼하고 전원 케이블 네 리프로듀서 스피커가 요렇게 네 언박싱 완료 오토포커싱 오토포커싱 굿잡 자 작업실로 가볼까요 아이고 맞다 맞다 후면부 네 하이 필터 드림 이라고 해야 되나 맞나 잘 모르겠네 매년 읽기 전이라 네 암튼 하이 영역대 로우 영역대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죠 네 요즘 스탠바이 기능은 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풋 셀렉터 RCLO 언밸런스 XLR 밸런스 요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돼 있고 전원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전원부에요 네 후면부가 요렇게 방 방열판처럼 네 이렇게 열이 잘 빠져나가도록 아무래도 액티브 스피커다 보니까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작업실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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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osi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osis 고맙습니다 가짐 고맙습니다 Q년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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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게 제가 무식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이 잘 만들기는 하는구나 라고 조금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스피커는 독일의 신생 스피커 브랜드 리프로듀서라는 회사에서 만든 에픽파일이거든요. 네 일단 제가 이 스피커의 특징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한 주파수 응답 그리고 더욱 넓은 주파수 대역 빠른 트렌지언트 응답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플랫한 주파수 응답이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떤 저역이 더 튀어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로우파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든지 하이파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주파수 프리퀸시 보면 이렇게 좀 평탄하게 소리가 들린다. 과하지도 않고. 네 더욱 넓은 주파수 대역 이라는 건 아마 패시브 레이디에이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좀 그렇게도 확장된 그러니까 5인치인데 6.5인치의 소리가 난다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5인치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빠른 트렌지언트 응답. 아 이 트렌지언트 응답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탁탁탁 때려주면서 댐핑이 딱딱딱 생겨서 요즘 트렌디한 음악을 하게 작업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완벽한 드라이버 시차 조율 훌륭한 방향성 정확한 이상 플랫한 이상 응답. 뭐 어찌됐든 굉장히 스펙적으로도 이런 사운드적 우리가 실제로 주는 청감상 사운드적으로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글들이에요. 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가격대에 전후로 있는 스피커들을 다 무찌를 만한 성능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 스피커를 이 프로듀스 스피커를 이클립스에 물려도 보고 이 리뷰할 때는 RME UFS 플러스 지금 할인도 하고 있죠. ARC USB를 이렇게 얹어주는. 아 대박이죠. 사실상 그 가격에는 산다는 게 아무튼 뭐 이렇게 물려서 같이 들어봤는데 성향이 좀 바뀌긴 해도 정확하게 그 소리는 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이나믹 조작이 없음 뭐 에어플로우 노이즈 없음 매우 나아진 노이즈 아날로그 프로세싱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뭐 그냥 기본적인 스피커들의 특징이나 장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해 보고 느꼈을 때는 음... 좋은 가격대 아니면 위아래 있는 스피커들 보다는 훨씬 좋은 음질과 해상도 그러니까 해상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빠른 트랜지션트인가 뭐 어택이나 뭐 이런 소리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잘 들려요. 그래서 보컬 에디팅을 하시는 분들 특히 팝 인주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아닙니다. 공간에 제약이 많으신 분들 황금적인 요소에 조금 어... 아 여기 너무 조명이 생기거나 뭐... 스피커가 크다. 스피커는 크고 크게 틀어야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어... 저역이 많이 나오는 인치수가 큰 스피커를 선택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작업실 사이즈도 그렇고 그냥 가정에서 작업하면 홈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리스트 스피커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업으로 믹스 마스터링을 하고 제가 앨범을 또 만드는 또 그런 취미가 있기 때문에 어... 암피언2 리파를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 제가 만약에 그냥 작곡이나 한 곡까지 하는 작업자를 아직 하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리프로듀서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팩스랑 매칭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상한 홍보가 돼버렸네요.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 이제 이퀄라이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펴두고 오르되니까 전원이 꺼지더라고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고장이 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쉬는 동안에는 전원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구간에서는 지금... 어... 여기 전원 불이 꺼져 있네요. 앞에 볼륨 있는... 음...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전원은 뒤에 있고요. 음... 이퀄라이저는 뭐... 뭐... 사용하시는 분에 맞게... 어... 룸에 맞게도 사용하셔도 되고... 알루미늄으로 좀 되어 있는 게 조금...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이동하다가 손톱으로 탁 치면... 어... 약간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저 암피온도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이라서... 어... 조금 이렇게 손톱 자국이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왼쪽인가 어디 좀... 자국이 크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저거 평생 가지고 갈 스피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암튼 뭐... 리프로듀서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사실상 스피커를 리뷰로 통해...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판매점이라든지... 뭐 데모가 있는 곳이면... 어디 가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데는... 어... 어... 사골한 선택이지 않을까... 음...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서브 스피커를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제가 만약에 공간이 조금 더 있다면... 서브 스피커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네... 보컬이라든지... 아니면은... 믹스... 그... 밸런스 잡는 데는... 거의 뭐 최고니까요. 이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가... 보컬 녹음할 때도... 뭐... 굳이 저... 암피오는... 큰 걸 쓸 필요도 없고... 이 정도 사이즈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래서... 리프로듀서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지만... 뭐... 이런 플랫한 사운드가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 더 다른 브랜드... 해상도를 좀 버리지만... 좀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 어찌됐든 정확한 소리와... 어... 그... 요즘은 사실... 앰비언스 있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컬에도 그렇고... 그런 걸 잡아내려면... 이런 해상도가 일단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표현하는... 표현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잡아내려면... 이런... 어... 해상도가 좋은 스피커...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뭐... 리터는 건 여기까지고... 네... 야불이터는 건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리뷰는 아마... 마이크리뷰일이려나? 암튼 뭐... 너무 많으네요. 네... 제가 상점을 시작하고... 리뷰할 것이 너무 많아져서... 엄청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밀린 리뷰... 올리지 않았다고... 너무... 어... 화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방탄소년단 프로듀서... 피동님... 감사합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 봐주시고... 네... 암튼...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기회가 있으면... 맛있는 거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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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